crazy 여러분들 바다야 홍콩 바다 한 번 볼래요 여러분 날씨가 좀 밝았어도 참 좋을텐데 Nat กiu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막 타고 가는 거야 아 그래도 바다 보니까 마음은 시원하다 아 날씨만 좋았으면 여기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파도 소리 좋아 아 바다 냄새 아 바다 냄새도 오랜만에 맡으니까 좋네 아 옛날에 해경 있을 때 2년 동안 바다 향기 맡아가지고 바다라고 질색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다를 절대 안 가는데 괜찮네 뭐 이쪽에 여기 홍콩 사람들은 이쪽으로 시사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시사이드 아 날씨가 좀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 근데 낚시가 돼? 낚시하는 사람들 너무 신기한데 낚시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아 여기 파이팅 좀 넘치네 여기 파이팅 되게 넘친다 한번 얘기 끊어 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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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소장 아 아 내가 한국 남자 shortages 这是 내 라이브 TV 방송 아 진짜? 아니 저 전 저장하는 him 내가aires 안atas aga 괜찮은가요 fam 아 아 여러분 생각하고 황콩에 가 passe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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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휴일이라 휴일이네? 유난 아니 아니요, 친구들 어제 우리 매우 큰 비주얼 Edda 워어요? 오우에 워어요 네 저는 여기 그냥 보기 위해 손을 지켜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아아 당신은 고맙습니다 아... 27시 이후에 타이틀에 갔습니다. 네, 새해티는 시간에. 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 네, 네. 얼마나? 1달에. 1달에? 1달에. 아, 1달에. 1달에. 네, 수고하시면 더 추위에 너무 추위에 가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제가 거기에 오래가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너무 추위에 가고 있습니다. 진짜? 네. 아니, 아마도 이 지역이 아니라 네, 아마도 있습니다. 오늘 또는 지금? 네, 아마도. 괜찮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네,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만났습니다. 자, 아이자에서 좋은 일.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땡큐 아 여기 날씨만 좋았으면 여기 파이팅 넘치는 곳인데 여기 되게 예쁘다 뷰 한번 볼까 야 여러분들 와 진짜 빌딩 숲이다 커플끼리 이렇게 젓가락 Jimmy 잠깐만 저 친구도 인터뷰 한가 보자 이거 홍콩 본토사랑 오들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아 여러분 홍콩? 여기 한국에서 ROivities да 이 영상은 제 영상입니다 영상은? 네, 네, 약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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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은? 네, 영상은 영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popular 조금씩 10년. 래기간에 왔습니다. 수고하자 마님? 조금 전에 털어라. 털이 정말痛! 전혀 못해요. 신경ào당인가요? 신경ào당인가요? 아름다운. 이 din bro하는 한국인가요? 난 한국인가요. 왜 approximately 한국에 왔습니다. 한가 Frumann이 왔습니다. 한소년을 많이 얻고, 언제나 온 거고? 그때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10년 동안 동안 못 왔어요 맞아요 10년 동안에 왔어요 남은 워낙 여러분이 많고? 남은 워낙 많아요 많은 이브 경험을 방문해 주셔서 소원을 방문해 주셔서 남성, 그리고 여성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생땅이 축하합니다. 생땅이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행 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 하는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맨날, 맨날 하는 거 그거 버스 타고 무작정 투어 어때? 2층 버스 타자! 2층 버스에서 보는 뷰 맨 앞자리 4층을 누르면 계속해서 1층 버스 타고 4층 버스 타고 9층 버스 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